이따 식감은? 이따 식감은? 이 식감은? 난 이거 시크한 블랙. 맘에 들어. 넌 이거 시크한 블랙. 맘에 들어? 이 자식 지금 흥분했다. 이런 거 처음 봐서. 설명해라. 자, 자. 번호는 자체들 외우시고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처음 봤어 설명은 괜찮으니 설명은 이런 거 처음 이자에게만 이자 말이 맞다 나에게만 하면 된다 삼촌 진짜 쓸 줄 알아? 야 굉장히 스마트한데 몰라서 안 썼겠느냐 다 필요 없어서 잘 말해보니 서로 얼굴을 보고 통화하던데 야 그렇게 급하면 300년 전에 사지 그랬어 그건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일단 플레이스토어부터 가봅니다 플레이스토어 가자면 어 멀어? 뭐야 어디 봐 어 멀어? 뭐야 어디 봐 어 얼굴 보고 통화하잖아요 자 얼굴이 안 보여? 귀에다 갖다 댔어? 떼봐 뭘 떼? 팔 팔을 좀 멀리 떼보라고 이렇게 팔을? 어 어 어 어떡하지 너? 어 어 어 어 어 어 어